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입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의학에 관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병인 이렇게 앞에 병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은 무엇인가 그 병을 가지고 있구나 내상이던 그 저기 뭐야 외감이던 간에 병 환자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색깔이 어떠한 병색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니 원컨대 그 설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에요 얼굴에 얼굴에 우리가 그 병색이 완연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병색이 완연하게 나타난다는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지금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진단기기가 뭐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어 있고 아주 정밀한 반면에 옛날 사람들은 관형 찰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굴에 보면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구나 요즘 말로 하면 불문 진단학 같은 거죠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확진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끝이 색이 푸르면 복중이 통하니 어떤 책이 있는 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에 시달리는 자는 죽고 통증이 있는 자는 죽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비두색에 약간 꺼무틱틱한 사람은 숙이가 있고 색깔이 약 누른 사람 노라운 사람들은 흉부위에 한이 있고 얼굴이 창백한 사람은 망혈냐니 설령 조금 뭐라 그럴까 그때가 아닌데 그 시기가 아닌데 약간 붉은색이 그 시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또 죽고 그 눈이 저는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갸름하잖아요 눈이 이렇게 위에 쌍꺼풀이 있고 이렇게 눈동자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리고 있다 그러는 것은 일종의 이 사람이 어딘가에 그 소위 말해서 그 경직돼 가지고서 근육의 경직이 돼 가지고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치료하기가 어렵고 또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또한 색이 푸른 사람은 통증이 있고 색이 흑한 사람은 뭐 이제 과로에 시달린다든가 뭐 허로라든가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색이 붉은 사람은 풍이 있는 것이고 색이 노란 사람은 변보기가 곤란하고 색이 선명한 자는 또 유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은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색과 병독 병독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입만 열면 잠깐 병독 병독 그러잖아요 그 병독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기릭동동의 아들인 기릭나매가 기열수론을 제창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열수를 제창했을까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한 거예요 이 조문 여기에 나타나는 앞으로 근계유략에서 나타나는 용어들과 상한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표기해둔 수기, 한, 망혈 그런데 기릭나매는 대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기열수라고 하는 병인의 대변이나 소변에 문제점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릭나매가 참 책을 잘 보고 찾아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열수 병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질 수 있는 멋진 논리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딱딱 덜어맞은가 맞느냐 어떤 사람이 코끝에 코끝이 약간 껌무 택택하면 이 사람은 어딘가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확진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요즘 알려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것은 100%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에 대한 해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병색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극히 우리가 병증을 관찰하는 것의 일부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그것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와 같은 생각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병색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은 어떠한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병저중하면 형저외라 하니 이거 제가 중경소 독법 증후론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 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병이 내부에 있으면 형은 바깥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황제의 내경에도 있는 말이고 다른 문헌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서의 대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어중이면 형어해라 마음속에 진실됨이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난다 또 반대도 있죠 악이 마음속에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것은 옛 사람들의 의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말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암의 말기 환자라도 바깥으로 안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의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이 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일종의 인식론인데 여기서 이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증후라는 거예요 증후 증후론 이것이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증후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거죠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한의 금계 의종근감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의종근감 뿐만 아니라 상한 전생집이라든가 후대 사람들이 옛 사람들의 글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했냐면 병조중 형제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간이 병이 들면 시력 눈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신병이 있으면 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능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 배, 신의 병이 들면 맛을 알지 못하고 코로 냄새 맡지 못하고 향기도 듣지 못한다 또 귀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행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내경에서 오행배속이 있으니까 자연히 이와 같은 논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는 맞을 수가 있죠 이게 무조건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경선은 이러와 같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병독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는 장부론 쪽으로 해석을 한 거고 장부의 병증이 생겼을 때 그 현상으로서 거기에 배속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반면에 중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 차이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해석과 오행배속에 대한 해석과 중경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병독과는 차이가 있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실증주의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종의 가설이고 기율수놀이라든가 앞서서 설명드린 수기가 있다든가 유음이 있다든가 변독이라든가 망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다 더 실증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것도 물론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 가설이 서양의 중세시대 때 신부 수도사면서 철학해서 최소한 가설이 적으면 사실에 가깝다라는 주장하시는 분 있죠 제가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중경서도 가설이에요 사실은 기율수론도 가설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설은 하나의 가설만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 오행배속에는 상생상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1가설, 제2가설, 제3가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율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령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입증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에는 대변이라든가 소변분이라든가 그 사람이 땀을 내지 못한다 땀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병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는 이것은 내경의 의안인데 중경서나 금계요락에 나타나는 처방의 비교를 비껴서 이렇게 헤아려보면 이런 소리예요 비껴서 헤아려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압축적으로 쓴 얘기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병이 중의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네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기분, 혈분, 수분, 변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중경서 가운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 예전서부터 내려온 말인지 아니면 후세 사람이 만드는 말인지 모르지만 조문 가운데에 기분병, 망혈이니 수기가 있다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의석이에요 주의 문자 이거는 정문이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 글이 아니고 누군가 거기서 책이 예를 들어서 전수되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임상을 해가지고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각주 같은 거예요 주석 같은 거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것이 혈분이다 수분이다 기분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병증이 아니잖아요 병증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설이죠 그러니까 한의학은 가설에서 일단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한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철학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초기에 우리가 고전을 읽는 데 있어서 상한론과 금계의료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것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더 간략하게 얘기해서 수와 화와 기 이렇게 압축시킨 거죠 결국은 수화의 문제인데 기는 이 수화 가운데 있다고 제가 이건 제 주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수화, 물에너지와 화에너지의 변조상태 진태상태, 성세의 관계에 의해서 이와 같은 병증이 병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함축적으로 들어가면 수화하고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화의 변조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혈분이 탁해질 수도 있고 아주 예를 들어서 농도가 짙어질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분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은 기다 기를 치료하는 거다 이 말이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잘대로 그러나 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는 또 뭐냐 결국은 뭐냐면 수화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황제내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정말로 멋진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라고 제가 독법에서 인용하면서 썼잖아요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사람도 음양을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음양을 수화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과 양을 이해하는 가장 최초의 현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갑고 덥고 차가움은 무엇이냐 차갑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은 수로 대변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물질 속에는 차갑다고 하는 현상의 진료가 있는 거예요 덥다 뜨겁다 그것은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 이거는 뒤에 가서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은 병색 병형 이 형태도 중요해요 병증 병의 정황 요 같은 요런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색이라든가 심지어는 환자 몸에서 냄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의 일거수 일투죠 이것은 굉장히 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한다 병증이면서 병의 정황이에요 하품을 잘한다 트림을 잘한다 이게 바로 병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특이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병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상안론이라든가 금계율학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쓴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분명히 조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병의 원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간병이다 심장병이다 비병이다 예를 들어서 폐병이다 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간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문제적 용어들 병독에 대한 용어들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을 하자 이것이 맞고 틀리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옛날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다 간병이다 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있다 이것을 조리 있게 설명한 사람이 기릭남해인데 제가 기릭남해의 기혈수론도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그것을 미분화시켜버렸어요 어느 약은 어디 깃분에 들어가고 어느 약은 혈분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개념 논리에 빠진 거죠 이 말에 의해 가지고 기릭남해도 명분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명분론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지는 기를 치료하는 약이다 상안론에 그것도 보문에도 나왔으니까 기상충에 예를 들어서 개지를 쓴다 기릭남 기릭동동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개지가 그러면 기분만 치료합니까 아니죠 수분도 치료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혈분도 치료하고 변분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개념 논리를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사고방식이 편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세뇌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세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뇌를 통해 가지고 넘어서야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견고하게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독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 인식론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병독이 뭡니까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독은 누구나 볼 수 없는 거고 경험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으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기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시자가 중요해요 시자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와 같은 병독이 있으면 이와 같은 병독이 있으면 이와 같은 증후가 나타나고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병독 즉 유증후 이렇게 쓰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돼요 병독이 있으면 증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자는 일종의 지시대명사죠 이와 같은 병독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은 증후가 있고 또 반대로 이와 같은 증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병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앞에는 이와 같은 병독이 있으면 이것은 발생적인 관점에서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병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 이와 같은 증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 이와 같은 병독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성의학에서 이와 같은 이치가 있다고 하면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가 있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유리지 유기다 이치가 있으면 기가 있다 반대로 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치가 있는 거다 이런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저도 성의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시병독하면 유시등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출된 어떠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노출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인 거죠 정확한 게 아니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도 부분적으로는 마저도 전체적인 통합에 봤을 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해석이죠 그 해석은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증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병독의 증후이다 이것이 이른바 제가 계속해서 증후 자꾸만 증후 증후 하는 게 바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은 논리가 증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에 제가 제목에서 설명했듯이 증후란 증지후병을 말한다 증상은 병의 반향이다 아주 멋지잖아요 증지후병이라는 말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방향이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형체의 방향이다 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영향 받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영향 뭐 한문으로 쓰면 말이 기르니까 제가 영향 야 내가 누구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 이게 바로 그림자하고 그 소리가 소리 향기에요 음향에서 향은 음의 반향인거에요 반응인거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고대시서부터 쓰여진 용어예요 이런 말들이 이게 또 장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향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용어들이에요 이런게 그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증후의 개념이 있는거에요 전부 다 앞서서 제가 채용이론이라는 말을 했었죠 채용이론 이게 바로 병독이 채고 증후는 증상은 용인거에요 이게 채와 용은 하나의 근원이다 하나의 뿌리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런게 나오는거에요 당신 말도 너무 현화적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한 말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탁월한 개념들이 있는거에요 이게 채용이에요 채용 병독은 본체고 증후는 용이에요 현상세계를 말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노출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미무관이에요 드러난 것 감춰져있는 것 미미한 것 이것은 사이가 없다는거에요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보여진 것이 나타난 것이 원인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도 되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것을 드러난 것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규명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은 기열수론을 만들어낸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의 반면에 5장에는 5색이 있고 6경에는 6부겠죠 6경이나 6부겠죠 이것은 옛날 사람은 글을 제가 그냥 갖다 인용을 한거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나서 5행에 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증후론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거에요 이거는 금원시대의 당시의 사고방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생자는 길하고 상극장은 흉이란 이것은 5생 배설의 그런 가속이다 이것은 자 또 또 제가 또 얘기하는데 견병지원이라고는 중경서 자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정말 명제 예 매우 다르다 같은 종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5행 배속에 의한 가설들은 너무나 지나치다 믿을 수가 5장의 5색이 어떻게 그대로 드러나요 얼굴에 6부의 6색이 어떻게 그대로 드러나요 간의 색이 푸릅니까 심장의 색은 저거하고 다 근육덩어리인데 약간의 무슨 색깔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펜은 흰색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색이면 그 5색이라든가 목과 토금수가 가지고 있는 청적 황백극은 일종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이 상과 이 상은 다른 거예요 이 상은 이 상 이 앞에 이 상은 뭐냐면 일종의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그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코끼리바위라고 그러죠 보통 왜냐면 코끼리 코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상이에요 코끼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코끼리바위라고 그래 이걸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상은 뭐냐 이거 진짜 코끼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령 가령 귀두의 그 색정미 색황자는 기색이 비록 다르나 복중냉 유수기 흉상유한자는 알고 보면 한수다 표현은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한수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흉중냉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는 숙기가 있다 흉상의 한이란 말을 써요 조문에 보면 중경서에도 그렇고 이건 알고 보면 한수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그랬죠 한이라는 말과 수라는 말을 묶어서 표현했잖아요 한은 한은 상이에요 상 이게 제천상 성상하고 수는 뭐냐면 제지성경이라고 하는 주역에서 나온 말에 그거를 쓴 거예요 여기 말에는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은 현상이고 성이고 수는 질인 거예요 수 없이 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차다 권랭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기를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이 수기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열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수지법도 필요하고 발안지법도 필요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 이름이 두 개인 거죠 한은 산으로서 말한 거고 수는 형태 진료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수를 치료해야 되죠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냉은 수의 성질이요 수는 반대로 한냉의 진료다 동통은 뭐냐 한수의 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를 떠나서 한냉도 없고 동통도 없는 거죠 물론 열에도 동통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문에는 상황에 따라서 성질로서 얘기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질로서 얘기한 경우도 어떨 때는 증상으로서 통증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나 그 뜻은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문을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처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개념이 조금 필요하다 이거는 물론 제 주장이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미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재해석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가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은 권랭동통이요 그렇죠 몸이 차다 동통이 있다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추론지인은 한수다 이 경우 한수를 배축하지 않고 권랭동통을 치료하는 자 있지 않다 앞 지금 말씀드린 거 색백자 망해 이것은 추론적인 설이다 전부 다 이것을 그 앞뒤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망열만을 믿게 되면 이런 경우 사물탕을 주지하지 않을 자 적다 다 망열이란 말에 빠져가지고 사물탕을 사물탕이 없으면 보혈작용이 있는 약이 아니에요 이건 지나친 설이에요 약간의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물탕은 보혈지제 망열이 있으니까 보혈시키면 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빠지는 거죠 이것은 본문의 뜻이 아니다 그 눈이 정원한 경우는 그 경의 질환일세 눈이 개압을 얻지 못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진 거다 여기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이런 말을 썼을 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살펴야 된다 그러나 색청통이하자는 개연적인 일반적인 논리다 제가 마지막에 속도를 빨리 낸 거는 이게 녹음하는 시간이 25분을 넘어가면 파일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강의도 다시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간을 안 배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강의하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50분 내 요